한글자막 by 한효정 보수je 요리하지 않아서 어깨도 잘 어울림없어요 양념은 단맛의 다리 1개 고기는 팝핑하려고요 튀김가루 소금을 저어ïve 도저히 달고 있었어요 우유 아예 부추 2분 3분 1분 2분 6분 hidrat 양파 오이 골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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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수수 마늘 참고로 고추로우 고추는 중 사장님은 누군가가 다 먹었을 때 엄마가 다 먹으면, 엄마가 다 먹어서 엄마가 다 먹어줘야 해요. 엄마가 다 먹어요 엄마가 다 먹었을 때 엄마가 다 먹었어요. 엄마가 다 먹었을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